우와! 우와 예쁘다! 와 좋다! 여기서 둘이 자는 거라고요? 야 뭐? 하하하 오빠가 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예쁘지? 후후후후 걸쭉해졌어요! 걸쭉해졌네요 오마이갓 유캔노윈! 주와주세요! 저 어머나 지금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하셨어 민정이 생일인 아이디를 가만히 틀려줘 야 지금 장난하냐, XXX 가짐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? 형, 형, 형! 안 하실 거야 괜찮다고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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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고 괜찮은 거랑 내가 괜찮은 거야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하하하 아, 괜찮았어 저희 찍어도 돼요, 초상권이 없어요 후잉 후잉! 아! 이게 뭐야 얼마나, 얼마나 내가 가면 돼 어우, 숨을 숨지겠다! 내 눈에 미쳐나